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주 뵙고 싶습니다 What's your world? 아이들 우리 플랫렉 어? 어? 왜? 왜? 손전등 있나? 손전등? 잠깐만 불이 왜 꺼지냐? 손전등... 손전등 어디있지? 손전등이... 손전등이... 손전등을 찾아볼래? 손전등? 손전등 어딨지? 정전이야? 어떻게 내 마법 써? 마법 한번... 얘 뭐야? 얘 뭐야? 왜왜왜? 발이구나 갑자기야 이거 뭔가... 발이... 찾아볼게 핸드폰 라이트라도 켜볼까? 불 켰어 내가 하트로 좀 밝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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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전등 있다 어? 어? 손전등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오 오 오 씻 어? 어? 어 뭐야? 와 와 여기 여기 왜! 형 뒤에! 형 뒤에! 형 뒤에! 일로와 일로와! 뭐래? 뭐야? 뭐야? 종이.. 펜이 필요해? 이 피자국을 따라가야 돼 밑에 또 있어 글씨 밑에 왼쪽에 왼쪽 밑에 밑에 여기 글씨가 하나 있어 소금이랑 밭 챙길게요 발자국이 있는데 여기? 어? 하나밖에 왜 그래 왜 그래 얘 봐봐 왜 저러고 있어 야 네가 너무 좋아 누구야? 누구야? 와 와 와 와 밤비야 같이 찍어줘 밤비야 무서워? 마지막에 비명 진짜 나 보여? 좋았다 좋았다 무릎쪽 여기 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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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 오케이 오케이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 거 같아 일단 종이랑 펜은 좀 펜? 펜 피는 어디 있는데 종이랑 펜 찾아야 돼 어 왜 왜 왜 왜 왜 어 피 나 피 나 피 나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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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 좋아 자 이거 빨리 종이랑 펜 찾아야 될 거 같은데 어딘 써? 종이랑 펜이 어디 있어 아 위기다 왜 왜 왜 왜 왜 왜 염작이야 아 아 전혀 안 놀래져 다 놀래놓고 뭘 안 놀래져 저 소파에 뭐가 있을거야 여기? 어 아까 발자국, 피자국이 힌트 아닐까? 하트로 피자국이 이게? 어? 재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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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무슨 힌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게 찾기가 쉽지 않네 이런데 있어 제가 한 번 봐봐도 돼요? 봐봐, 칠판 봐봐 내려, 내려 아래쪽 그대로 가 그대로 여기 여기? 그대로 눌려 여기로? 어,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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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랑 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종이는...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남줄보? 놈둑둥둥둥둥둥둥 에서도 아니다 내가 해볼게 너희는 좀 못한다 구석구석 구석구석 찾아봐야 해 오우 여기 아니야 여기는 없어 저기 아까 뒤쪽 저기 오른쪽 아 여기다 여기 느낌 온다 어? 저거 아니야? 어? 드럼 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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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로 나 일로 나 일로 죽은다 이 자식이 깜짝이야 욕을 하시면 어떡해 뭔데 뭔데 야 이 아저씨 왜 움직여 왜 움직여 오 뭐야 이 아저씨 깜짝이야 와 나 이 아저씨 진짜 반갑네 그니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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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후후 마지막 마지막 종이 아 근데 여기 내 그림을 누가 그리고 갔어 이렇게 뭐 남았죠? 종이를 찾아봅시다 야 이 자식이 귀엽네 귀엽네 자 받은 터치 은우야 배고파 배고파 어디에 있을까? 있을만한 데가 이런 밑에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으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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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우는 왜 켤려 했는데 어? 어? 어 밑에? 그 위에다가 위에다가 위에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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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여기 있다 아 여기 있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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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여기 책상 어 어 자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됐나요? 집에 못 가 아니 집에 가자 집에 못 가 왜 잠겼어 어? 잠겼다고요? 그 발로 셔서 부시면 되잖아 집에 가자 기물 파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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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의자 두 개랑 책상이 생겼는데 네 그리고 보니까 옆에가 지금 초도 있고 해골도 있고 종이가 날아와가지고 네 종이가 테이블을 날아온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여기 종이에 보면은 OX가 적혀있거든 네? 종이 OX가 있다고요? 이거 분신사바 그거 아니에요? 귀신이랑 대화 네? 나 그때 아우 이거 학교에서 이런 건 안 돼 진짜 안 돼 왜? 아니 해봐요 해봐요 그거 아니에요? 해보자 분신사바 분신사바 이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한 거 같긴 한데 해본 사람이 있어? 저는 안 해보긴 했어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안 해봤어요 이걸 왜 해? 이거 형 알아요? 귀신이랑 대화할 수 있는 거야 아 대화를 왜 해? 아니 해보자 왜요? 해보자 집에 갔다가 매일 생각하자 근데 이렇게까지 된 이상 해봐야지 안 해볼 수가 없어 이걸 안 하면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인 거잖아 우리를 일단 왜 부른 건지 일단 얘기나 그렇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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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누구요? 저요? 들어와 누구야? 들어와 누구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손 많이 잡고 형이 마주할게요 안 해봤는데 이거 자 이거 분신사바 하는 법이 네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일단 펜 하나를 마주 잡고요 네 그리고 OX가 쓰여진 종이 중앙에 펜을 올리고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은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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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번을 외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도중에 펜을 손에서 떼면 무섭더라도 무조건 왜냐면 펜을 뗀 순간 이제 형한테 귀신이 들러보자 한번 떼봐 떼봐 진짜 한 번만 떼봐 지금 안 돼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네 뜨셨어요 해볼까요? 네 자 주문을 외쳐주세요 시작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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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en newCE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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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사 분신사바 분신사바 총 네, 왔대요. 자, 질문. 환영합니다. 아, 분신사박, 분신사박, 분신사박. 불서, 분신사박. 질문할게요. 분신사박, 분신사박, 분신사박. 혹시 성의해고 학생이셨나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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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손 떼면 안 돼. 아, 맞았나 봐. 어! 저희를 왜 찾아왔나요? 뭔가 원한이 있으신가요? 아! 진짜로? 아! 몸이 말을 안 들어. 아이, 좀, 이쪽으로. 에이, 장난 아니야? 오, 뒤에. 혹시 지금 이 중에 귀신이 있나요? 아, 분신사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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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왜, 왜. 왜. 어! 어... 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stayune. 어, 어. 귀하拼, 괜찮아, 괜찮아. 네네네네네네. 으ㅋㅋㅋ 오케이 오 오오오오오! 뭐하는거야 뭐야 뭐 뭐 어쩌라고 왜 한 박자 늦냐고 계속 어서 가라오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아니 우리 귀신이 정성이 있네 충분히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여러 번 해줬네 뒤에 뭐라고 썼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네야? 아까 진짜 소름 돋았어 네 네 네 그래 네 네 뭐 그래서 질문이 뭐였지? 우리 중에 귀신이 있냐고? 어 우리 중에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아직도 하민으로 보여요? 내가 아직도 예준으로 보여요? 쫄보로 보여요 내 발을 봐 야 얘 귀신이야 얘 발 봐 얘 발 봐 야 그대로 걸을 수 있나요? 팟 어딨어 팟 뭐야 이거 자체 세작 아이돌이다 오 됐다 뭐야 잠깐 잠깐 어디 갔다 왔어 형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형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다 파실 효과가 있다 파실 효과가 있다 형 기억하려 하지마 기억하려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어 깜짝 놀랐네 괜찮아 괜찮 아 이게 아 맞네 제일 쪼보잖아 원래 기가 약한 사람도 귀신 들어오거든 제일 쪼보여서 귀신 들어와서 지금 발 갖고 이렇게 해서 장롱을 치고 나가서 왜 뭘 봤어 역시 투쪼보안자 같아 셀프로 부어 셀프로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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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니 왜이래 다리 왜이래 어 됐다 됐다 기억이 안 나? 뭐가 기억이 안 나? 뭐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몰라 몰라 안 나 방금? 몰라 아 우리 앉아서 좀 얘기해 볼까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나 기가 쪽발렸어 지금 아 힘들어 귀신은 뭐 이제 분신사바로 내쫓았으니까 뭐 이제 없겠죠? 일단 없죠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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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래 좀 밤늦게 이렇게 학교에 있을 때 학교 괴담 얘기하는거죠 아 아 둥놀이긴 한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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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가 근데 평소에 심야 괴담회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기억나는 썰이 있어요 나는 그 여자친구인 줄 알고 태워서 갔는데 그 귀신이었던 아 그거 뭔지 알죠? 네 봤어요 산으로 이렇게 갔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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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상한 낯선 여자를 태워달라 했는데 낯선 여자를 태워달라 해서 태워줬는데 여기서 내려달라 하면서 갑자기 씩 보면서 웃었는데 갑자기 내리니까 이제 막 웃으면서 쫓아오니까 도망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를 멋대로 태워가서 여자친구를 버리고 온 거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아 이별을 하셨다고 네 이별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 군디 야야야야 저거 뭐야 장난 진짜 계속 치는 했잖아 네네 발만 치고 아저씨 안녕 안녕 깜짝이야 아저씨 표정 많이 보여줬어 아저씨 여기야 표정 많이 보여줬어 표정 많이 여기 3층인데 어? 여기 3층이에요? 네 저 아저씨 어떻게 올라왔지? 뭐 어떻게 뭐 사다리 탔겠죠 그러다 나 그러겠단 말이야 나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밖에 비 오는데 어?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머리에 빠졌잖아 머리에 빠졌잖아 아 찬성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무서운 얘기 아는 사람 있어요? 무서운 얘기 아 많이 알았던 거 같은데 저는 실제 어? 귀신을 봤던 때는 봐야로 초등학교 5학년인가 4학년인가 때였어요 네 저희 가족이 놀러갔어요 네 이제 민박 같은 곳에 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자고 있던 방이 한쪽 문이 이제 열린 사람들이 다니는 방이고 문이고 한쪽 문이 잘 안 열려요 이렇게 막 남자 힘으로 해도 겨우 열릴까봐 펑 열리는 문인데 제가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또 속이 완전히 화장실 가려면 옛날에 시골 화장실을 보면 되게 막 무서워요 맞아요 그 화장실인가 네 거기 가야되는데 도저히 못 가겠고 근데 너무 막 배가 신경써서 잠은 못 자겠고 그래서 좀 정신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누워있는데 다 이제 뭐 고모부랑 아빠랑 다 코 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 열리던 문 있잖아요 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게 그냥 팡! 열리는 문 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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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 가위라는 걸 눌렸구나 몸이 안 움직인다 근데 이게 물로 된 형태가 그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이 천장에 안 닿으니까 이렇게 숙여서 걸어서 나만 보고 오다가 나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와 와 내가 이렇게 누워있잖아 내 가슴에 오다가 이렇게 딱 앉는 거야 가슴 위에 안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와 이렇게 쳐다봐 와 진짜 나는 몸이 고작도 안 하고 근데 또 하아 왜 이렇게 어 다시 생각해도 진짜 소름돋아 근데 그때 날 보다가 갑자기 몸이 조금 떨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턱이 여기까지 진짜 빡! 뒤로다가 붕! 터져서 없어졌어 와 진짜? 근데 진짜 무서웠어 와 무서웠겠다 아 꿈이 아니었어 가위 내가 봤을 때는 우와 누가 누가 은호야? 은호야? 내일은 부른 거 같은데? 내일은 부른 거 아니.. 아 진짜 부른 거 같은데? 진짜 무서웠어요 어릴 때죠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 나는 반대로 내가 무섭게 놀래킨 적 있는데 애기 때 방에서 혼자 자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새벽에 깼어요 뭐 때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엄마 아빠 방으로 가짜 무서워가지고 근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우기 너무 미안한 거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 있었어 이렇게 내가 깨울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뭐지? 엄마가 인기척이 느껴진다 내가 있는 게 와 이렇게 놀랬는데 그 소리에 아빠가 아 아 놀라는 걸 보고 나도 우와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다 와 와 와 와 와 이러면서 재밌네요 의도치 않게 골 때리는 친구 네 세 명이 난리 났습니다 네 자 오늘 왜 야 너 땀자 너 진짜 왜 그래 야 너 그렇게까지 하지마 하지마 내가 그렇게 안 했잖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참 지금 분위기가 네 딱 뭘까요 수근합니다 진짜 조용하게 무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여기 또 학교인데 아 아 한 번 역시 쫄버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겪은 제일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년 전 골프장 캐디 알바를 할 때였습니다 그날은 근무를 나가는 대신 당번 업무를 맡아 심부름을 하는 날이었고 8번 홀에 두고 온 골프채를 가져다 달라는 무전을 받고 카트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8번 홀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그 뒤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어요 귀신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올 정도로 음침한 숲이었어요 저는 귀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무시하며 골프채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서늘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기분이 싸 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톡 또르르르 대나무 숲 안에서 골프공이 훅 튀어나와 제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대나무 숲 안에서 저한테 던진 것처럼요 숲 뒤는 산이랑 연결되어 있었고 다른 홀에서 공이 넘어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카트를 최고속력으로 밟아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쳤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던 공이 바람에 떨어진 거겠지라고 애써 부정하면서요 놀란 마음을 달래며 다음 업무 시간까지 지하에 있는 락커룸에 가서 쉬기로 했어요 다들 근무해 나가고 락커룸에서 있는 사람은 저 한 명 뿐이었습니다 잠이 올 듯 말 듯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그 순간 톡 또르르르 오우 몸이 뻣뻣하게 굳어와 왔습니다 가위에 눌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다시 톡 또르르 톡 또르르 톡 또르르 톡 또르르 톡 또르르 점점 빨라졌습니다 톡 또르르 톡 또르르 톡 또르르 톡 톡 또르르 얼마 뒤 낙커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용기를 내어 눈을 떴습니다 머리카락을 산발한 귀신이 제 얼굴 앞에 동동 떠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외대공원 가져왔어? 어 좀 더 왔어 저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근처에 있던 캐디언니가 락커룸에 뛰어들어오자 그 귀신이 씩 붙더니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가위에서 풀렸구나 다행이라 생각하며 몸을 일으킨 순간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다시 공포감에 사로잡혀 똑바로 숨을 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여기 골프공이 왜 이렇게 많아 깨끗했던 바닥에는 수많은 골프공이 마치 제 주위를 둘러싸듯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거의 판타지에 가깝네요 이 내용은 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우와 또 왔어? 왜 두들기는 거야 네? 골프장에 귀신이 많다고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이유가 산을 깎아서 만들었겠다 아 그래서 산에도 이제 막 여러 구덩도 있고 아 그런데 아 그럴 만하네요 잠깐만 나와봐 나와봐 너 뒤에 봐봐 뒤에 저 어떤 여자가 찾아본 건지 계속 저요? 뭐 있어 자꾸 나? 저 봐봐 저 봐봐 저 봐봐 저 봐봐 왜? 천연 귀신 왠도 뒤에 아 해치지 않네 아 착한 귀신인데 착한 귀신이야? 원래 귀신은 제가 듣기로는 해치지는 못한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겁만 주는 건가요? 그렇죠 뭐야 그게 이게 겁을 주고 시혈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 놀래켰다 아 그런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었던 일입니다 영화관에서는 티켓이 한 장도 팔리지 않을 경우 상영 중지라는 걸 합니다 처음 알았네요 처음 알았네요 네 당신은 코로나 시기라 상영 중지가 꽤 잦은 일이었어요 그날 정말 오랜만에 손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티켓을 보여주셨고 저는 반가운 마음이 들어 친절하게 7관으로 입장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손님이 갑자기 7관에서 뛰쳐나오셨는데 막무가내로 티켓 환불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엄청 황하나 보이셨고 매니저님이 올라와서 상황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매니저님은 고개를 갸윽거리시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 그 손님 말고 다른 손님이 계셨니? 제가 안내한 손님은 그분 한 분 뿐이었던지라 다른 손님은 없었다고 말했고 대소롭지 않게 여기며 빈 상영관을 청소하기 위해 7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님이 앉았던 좌석을 확인하려던 그때 우적 우적 제 귀에 선명하게 뭔가를 우적거리며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골이 옥삭해지는 걸 느끼며 허리를 펴려던 순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자기 손가락을 우적우적 씹는 남자라 비슷한 일은 일주일 뒤에 또 일어났습니다 네 그날의 마지막 상영영화는 태국의 공포영화였어요 손님이 없기도 했고 늦은 시간이라 상영중지 무전을 기다리며 사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검표 알바생의 무전이 온 겁니다 7관 마지막 회차 영화 시작하였고 네 분 입장하셨습니다 매니저님은 컴퓨터를 확인하시더니 당황하며 무전을 보냈습니다 7관 티켓 판매 내역이 없습니다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얼마 후 검표 알바생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분명 손님 네 명이 상영관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 손님은 온데간데 없고 7관 안에는 자기 혼자뿐이었다고 저희는 사태 파악을 위해 CCTV를 확인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상영관 앞에서 한가롭게 서있던 알바생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미소를 짓더라고요 어? 그러곤 아무도 내리지 않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가 허공에 인사를 했습니다 티켓을 받아들듯 두 손을 뻗어 텅 빈 손바닥을 확인하고 친절하게 7관으로 무언가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절대 7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손을 우거우거 손가락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배가 많이 고픈 거죠 그런가요? 네 아니면 혹시 그 꼬깔콘 한 시가 됐네요 벌써 이제 한 시가 됐네요 대박 한 시에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돼 안돼 아 이거 나 뭐 무서워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은호 얼굴에 지금 귀신이 나고 가지고 아니 아니 여권사진이 나지 않았어요? 야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냐 귀신이야 우리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거 같아 난 집에 갈 거야 아 잠깐만 아니 근데 나는 도망치면 이상한 거 같아요 나 같이 있을게 먼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남념 특집 끝 다음 주에 만나요 와 고마워 하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